참가자 경기 이번엔 진짜 히트? 입질이 안 흐르길래 입질을 오게 해서 잡은 거야?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형님? 견제해서 잡은 거야 견제해서요? 어, 가볍지 않아 가볍지 않아, 가볍지 않아 가볍지 않아 어, 쪽이 쪽이 야, 뚫뚫뚫뚫 쪽이 보이는 노란 쪽이 쪽이 오늘은 그냥 세 번째 아, 슬픈 소리가 이러면 떨쳐나 끌어올라 어, 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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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쳐줄게요 야, 이거 조심해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아, 깜짝이야! 어설프게 걸려있어! 어설프게 걸려있어! 저쪽에 있어요 지금 어설프게 걸려있어! 이야, 이쪽은 미동면 우레 어설프게 걸려있다고? 빠졌다, 빠졌다 아, 빠졌다! 아, 나온다, 나온다 아, 차가운다 태군이다, 태군이 그래 어설프게 걸려있다고? 네? 우와! 참돔, 손장님! 아니, 아니, 아니 우와! 참돔, 손장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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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돔 감정돔! 이거 오짜다, 이거 오짜다! 오짜다, 이거! 어디요? 이야! 뚫칠 때 갖다 대고 저희들은 아무거나 뚫쳐야 되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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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선배! 경기 선배, 참돔 잡았어! 참돔! 오짜, 오짜! 야, 감정돔! 감정돔! 우와! 감정돔! 오짜 감정돔이다! 우와! 이거 오짜다! 오짜! 오짜! 오짜 감정돔! 오짜 감정돔! 오짜 감정돔! 그러면 48구다 소식 안 된대 눈으로 봐서 오짜다 이러면 48 눈으로 봐서 육짜다 그래야 우와! 이게 나오는구나! 우와! 우와! 오마이갓! 오짜지? 우와! 오짜 맞네! 오십! 오짜 맞네! 오십! 오십일! 오십일! 우와! 자, 팀장님! 와! 오십일! 아, 저게 우리 이배우한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손장님! 나한테 물어보지! 아, 그거 바로 옆인데 나한테 물지 절황하지도 않으셨어! 진짜 선장님들이 전설이시네 선장돔! 오십일! 오오 오십 자를 육왕이라니까 오십몇? 오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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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진짜 오짜가 한번 남았네 선장돔! 예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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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고! 우와! 여러분 누가 저번에 낚시를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우와, 뭘 보세요. 보짜. 우와, 매드맵. 네가 잡은 것 같아. 자랑스럽다. 그런데 이 배에서 저 감생이를 봐서.